잠깐.. 뭐야..? 여기 원래 칼 두 개잖아.. 어? 저거 뭐야 칼! 어? 야 누구야? 어? 야! 어? 손 피! 피! 와 미쳐버렸다 저거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넘버완! 지금은 또마시대! 가자! 계속 이동하라! 그래! 갔다와라! 가자! 우리 여러분들 마이클 혼자 방송하고 온대요 죄송합니다 진짜로? 알았어 같이 가자 그만 여기 온 곳은 제가 여기 여기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천도재를 하고 그 뒤로 안 왔는데 그 아저씨가 아직 있나 아니면은 없나 잘 떠났나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어요 이거 물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가 자빨쳤잖아 전에 이게 왜 있어요 저거 이거 자 들어갑시다 오늘 비까지 왔던 곳이라 지금 오늘 비까지 왔던 곳이라 오 이게 나 연구 가사 아저씨 있다 와.. 아저씨따 여러분들.. 천도제를 내가 했던 곳인데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와가지고 아저씨를 부르는데 한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여기 아저씨를 부른데 그럼 아저씨를 달래서 천도를 했는데 아저씨가 다시 태도로 한 거 같아 안 간 거 같아 안 간 거 같아 아저씨가 안 간 거 같아 잠깐.. 뭐야? 여기 원래 칼 두 개잖아 칼 하나 어디 갔어? 칼 두 갠데? 칼 두 갠데? 뭐래요? 칼이 두 갠데 하나밖에 없어 칼 수준 와 문 열어 봐 안 열어줘 문 안 열어줘 안 열어줘 여기가 돌아다녔다 여기가 돌아다녔어 아저씨 맞네 아저씨 맞아 아저씨 맞아 여기가 돌아다녔어 안갔어 뭐야 어디? 여기가 돌아다녔어 여기가 돌아다녔어 여기가 돌아다녔어 저기야 여기가 돌아가면서 여기가 돌아다녔어 내 뒤에 갑자기 여기 나타났어 여기 뒤에 이게 여러분들 기운이 엄청 센 놈이야 이거 그때 마이콜.. 근데 기운 센 놈한테 말 걸기가 너무 많아 마이콜 그때 데려가려고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악열로 착각해가지고.. 뭐야? 저거 뭐야? 가야! 어 뭐야 쟤? 어 뭐야 쟤? 어.. 왜 저렇게 있어 쟤가? 응.. 오우.. 칼이 위에서.. 칼이.. 칼이.. 차가운 spac 칼 어디갔어? 칼 어디갔어? 칼 우리가 뺐다고 생각하지 마 저기를 뺄려면 소리가 엄청나 엄청나게 세게 난다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던데 뺄려면 소리가 나왔나 우리가 뺄 수가 없어, 우리가 뺄 수가 없어 소리가 저렇게 크게 나 와..뭐야? 와..뭐야? 뭐야? 누가 온거야? 뭐야? 미쳐봐, 너무 무섭다 왜 이래? 아..뭐야? 왜그래? 왜?! 갑자기! 저 사람 모두 피우는.. 저 사람 모두 피우는.. 와.. 미쳤다.. 손이 피는.. 피! 와.. 미쳤다.. 저거.. 손이 피는.. 미쳤다.. 미쳤다.. 잠깐만.. 미쳤다.. 와.. 이거 피.. 피 나가버렸어.. 어떡해.. 어디갔다.. 너무 세서.. 미쳤다.. 저 미친놈들.. 비결을 하고 있는데.. 미쳤다.. 미쳤다.. 어디갔어.. 야!! 어디갔어.. 칼들었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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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 피.. 저것도 미쳤다.. 지금.. 저거 어떻게 해야돼.. 와.. 피.. 와.. 손.. 손 다 잘라졌어.. 저거 어떻게 해야돼.. 와.. 피.. 피.. 와.. 피.. 와.. 저희 엘 뛰어갈게요.. 어떻게 해야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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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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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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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지마요.. 지금.. 손이 엄청 잘라졌다고.. 지금.. 왜.. 장난하지마요.. 지금.. 상점에.. 지금.. 피가 지금 장난하는데.. 지금.. 아.. 진짜요? 칼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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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진짜요? 칼들.. 야.. 야.. 두 번만.. 어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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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.. ondoy younger sister 간지 마요!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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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.. Levi Ronald alone.. 박수이 딜.. 하지마요.. оруж/. 휴.. 나가.. 그러니.. 아이.. 하.. 친구야.. 여기까지 해.. 여ες.. 님.. 선생님.. 지금 어디갔어 저거? 어디갔어? 사람도 지금 몰려와버렸고 여러분들 야가 지금 개 썩나서 어디로 도망갔대요 사람들한테도 말했죠 여러분들 기운이 또 왔고 그 기운들 때문에 야가 지금 도망가버렸는데 손이 지금 장난이 찢어졌어 지금 아 짜증나 기운도 안 느껴져서 어디로 간거야? 어디가? 아 뭐야 저쪽 같은데?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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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된 것 같은데 지금 안에 반대가 나온다 왜 나오냐? 뭐야? 풀렸는데..? 풀렸는데..? 나가야겠다.. 됐고 여기에서 오셨네.. 나가야 될 거 같아.. 나가야 될 거 같아.. 와.. 사람들과 기운 때문에 빠져나간다.. 손수건 있어? 네.. 감사 감사.. 형아 가자.. 형아.. 형아.. 방송 때.. 따라오지 마세요.. 방금 이렇게 크게 될 상황도 아닌데.. 억지로 그 부신을 화만 더 까버린 거예요.. 화만 더 까버린 거예요.. 이 손을 보고도.. 여러분들이.. 이 손을 보고도.. 지금 여기다 붕대가 많았는데.. 주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. 어차피 주작이라는..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.. 근데 제발 좀 방송 때.. 따라오지 마세요.. 따라오지 마.. 보고 따라오지 마.. 더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.. 따라오지 마세요..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.. 구독! 좋아요! 알람 되죠? 부탁드려요..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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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